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오후 동안 모두 그치겠지만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많고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부지역의 호우주의보는 여전히 유효하고 제주도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일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제주에 최고 250mm 이상, 남해안에 120mm 이상이 더 내리겠습니다. 침수와 낙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한 만큼 더 큰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맛비는 주말 동안 제주도에만 내리다가 다음 주에 다시 전국에서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중부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며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1도, 춘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서울 기준 최고 34도까지 오르며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